요양연습 3. 보기 오늘 정말 추워요. 수지 씨가 오늘 정말 춥다고 해요. 시간이 있으면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해요. 바투 씨가 시간이 있으면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한다고 해요. 이 대리님이 그 식당이 넓고 분위기도 좋다고 해요. 2. 평일에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박물관 안내원이 평일에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고 해요. 3. 바나카시가 최신 한국 가요를 많이 알아요. 조 선생님이 바나카시가 최신 한국 가요를 많이 안다고 해요. 4. 공휴일에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아요. 가게 주인이 공휴일에는 가게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해요. 5.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힘들었어요. 제니퍼 씨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힘들었다고 해요. 5. bao